전 태어날 때부터 뼈속까지 문과였던 사람이에요. 저는 기과였어요. 전자전기공학. 너드라고 그러죠. 너드 나 개인이 우주의 중심이기 때문에 우주에는 중심이 없습니다. 없어요. 계속 팽창하고 있죠. 얼마나 얘기하래요. 문과 선생님들 이게 맞는 얘기야. 본인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세요. 물리적으로 안 돼요. 답답한 말씀하시는 과학적이다라는 재현 가능하고 일반적인 데이터 마이크 빼자 마이크 한번 얘기해서 뭐해.